오랜만에 스프라우츠에 왔어요. 저는 여기에 주스귀신 주스 살 때만 여기 마트를 찾아와요. 유기농 마트인데 과일이 가끔씩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그림망고가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3개의 오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입구에 이렇게 생긴 메론이 있었는데 늘 궁금했거든요. 오늘 한번 사가지고 가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온 목적은요. 무알콜 맥주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려는데 우와 잠깐 술 구경을 했는데 캔 마그리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작은 사케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피크닉 갈 때 가져가기 좋은 미니 와인이었어요.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거 많더라고요. 이거 들고 피크닉 가고 싶어지네요. 코스트코에도 이거 판매 중이던데요. 지금 이 시기에만 나오는 건가 봐요.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무난한 맛이더라고요. 요즘 광고를 많이 하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찾던 하이넥캔 무알콜 맥주가 안 보여서 포기하려고 가려는데 구석에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마셔본 무알콜 중에는 가장 맥주 맛과 비슷한 것 같아요. 스프라우츠는 유기농 마켓이다 보니까 과일이나 야채 빼고는 나머지 제품들이 다른 마트보다 조금 가격이 더 나가더라고요. 대신 여기는 원플원을 종종 하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제품들도 많이 해요. 근데 원플원 제품이 있어서 봤더니 이런 게 있네요. 약간 냉동 포켓, 오니기리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옆에는 스무디 먹을 수 있는 이런 키트인가봐요. 이런 게 있는데 조니팝은 아이스크림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네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았고요. 냉동 피자도 원플원이었어요. 이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진 않지만 무난한 정도?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유기농 마켓인데 되게 좀 건강식품이 많다 보니까 저는 여기를 몸짱 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몸짱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건강 스무디 냉동으로 된 거 키트가 많이 있었어요. 스무디 많이 먹는 집은 이런 거 참 좋겠어요. 여기 있네요. 주스 요거 사갈 건데요. 이게 항상 홀푸드 마켓에서는 세일 안 하면 11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일을 자주 해요. 그래서 9불에 살 수 있어요. 매번 세일하는 거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렌지보다 텐저린 맛 좋아하는데 오늘은 없었어요. 여기 또 자주 하는 게 오트밀크나 아몬드밀크 원플원 자주 해요. 안 그러면은 가격이 코스트코나 샘스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세일할 때는 또 많이 하니까 고로떼 사면 참 좋은데요. 오늘은 여기 크리머를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초반이 맛있는 그릭노거트 원플원이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원플원 가격인데도 지금 코스트코 할인가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코스트코 가서 구매하세요. 메이플힐 우유를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이거라도 사가지고 가려고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이거 원플원이니까 꼭 사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세일 중이더라고요. 제가 9월 3일에 갔으니까 아마 이게 세일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곧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꼭 사세요. 너무 맛있어서 그때 4통 사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아직 집에 한 통 남아있긴 한데요. 원플원이니까 오늘도 사가지고 가려고요. 바닐라빈은 기본이라서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고거랑 이 커피 아포카토 샀어요. 색이 굉장히 커피치고 은은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맛도 굉장히 은은한 커피향? 막 진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하겐다즈가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뭐 미국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김치인데요. 이거 백김치인가봐요. 이런 것도 판매 중이더라고요. 스프라우츠에는 커피빈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체 브랜드도 있네요.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파츠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원두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종종 저한테 커피빈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베가셋에만 있는 커피는 이 베스타 커피 원두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에서 이 원두 자주 사서 먹어요. 이 물도 지금 원불원인데요. 이거 지금 코스트코에서 세일 중이니까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몇 가지 맛이 안 남았더라고요. 간단 장보기하고 집으로 갈게요. 집에 주스 귀신이 과자를 몇 가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남기려고요. 이 케틀칩 솔트앤비니거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과자고요. 그리고 여기 팝시크릿 이거는 제가 먹은 팝콘 중에 제일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오레오 씬 버전으로 민트 맛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죄책감이 좀 덜한 맛이에요.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얼려 먹어봤거든요.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얼려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 과자 추천할게요.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질리면서 조금 짭짤한 느낌이거든요. 할라피뇨 맛인데 이 캐틀칩 자체의 식감이 너무 바삭바삭해가지고 이것도 할라피뇨랑 어울리기는 어울려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거면 작은 사이즈를 먼저 먹어보고 내 스타일인지 확인하고 사세요. 이거는 구운 감자칩인가봐요. 65%나 레스팻인데요. 이거 먹어봤더니 되게 건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감자칩이에요. 한국에 이거 비슷한 맛 있는데 예감인가요? 아무튼 그거랑 좀 비슷하고요. 이거 뭐 되게 맛있진 않은데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어요. 이번주 세일이에요. 어쩌다보니까 과자가 좀 많고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요 북경 직화 짜장면 요거 맛있어서 다시 시켰어요. 이거 요거는 북경 직화 짜장면은 아니고 그냥 직화 짜장면 뭐가 다른지 한번 보려고요. 짬뽕은 괜찮은 편인데 저번에 제가 면을 잘못 삶아서 좀 망쳤거든요.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에는 집에 있는 해산물을 좀 같이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뭐 조개살, 새우 요런거 그리고 이거는 평이 좀 좋길래 마파두부를 좋아해서 요 찌개두부에다가 요거 해서 먹어보려고 시켰어요. 시추안 스타일 이게 부침 두부보다는 찌개두부가 더 부드럽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켰고 요거는 세일템이었는데 블루베리 포도래요. 알이 되게 작은데 되게 달다고 해가지고 요거 시켜봤고 지난 영상에서도 또 추천했던 양념 불주꾸미가 세일이길래 콩나물이랑 같이 시켰어요. 요거는 꼭 같이 시켜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꽃게 절단된 거 요것도 세일중이라서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얼어있어서 그런가? 좀 양이 제법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된장찌개 아니면 짬뽕 같은데 넣어먹어보려고요. 별로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많은 느낌? 이번주 세일이 지난주에 시킨 것보다는 알이 조금 더 큰 느낌이에요. 요번주는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난번에 사뒀던 모란각 열무냉면이거든요. 이거 오늘 한번 먹어봤어요. 이 모란각 냉면은 맛있기로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양도 되게 많고요. 3인분이 들어있는데 육수 3개, 김치 3개, 면세 3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웬만한 한인식당 냉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종종 시켜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전에 울타리몰에서 시켰던 뼈 없는 족발이에요.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블루베리 포도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먹어봤는데요. 알이 진짜 작아요. 근데 정말 새콤한 맛은 하나도 없고 진짜 달아요. 어떻게 포도가 이렇게 단맛만 있지? 싶을 만큼 다니까 단 거 뭐 좋아한다. 이러면 추천이고요. 난 좀 새콤한 거 좋아한다. 이러는 분들은 피하세요. 베개처럼 빵빵하고 얼마 안 들어있어요. 오 생각보다는 또 좀 들어있네. 이거는 되게 아는 맛이에요. 근데 끝맛이 약간 MS지만 제가 요즘 더더욱 세이위를 끊지를 못하는 게 이메일로 계속 2주의 신상템들이 와요. 근데 세이위가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한국 식품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1, 2주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맛있다는 후기가 있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한인마트가 되게 잘 되어 있는 LA나 뉴저지 뭐 이런 지역들 거기분들은 세이위 많이 이용 안 하실 것 같아요. 워낙 거기 가서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H마트가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밖에 잘 못 나간다 이러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해요. 요거 맛있대요. 제가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그새 품절됐어요. 이번 주 제 영상도 장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